4년마다 열리는 축구 경기. 세계 축구 대잔치. 세계 축구 대잔치인데. 정치깡패가. 정치깡패라니요. 야인 시대. 느낌이 약간. 야인 시대. 야인 시대. 아니 정말 좋은 경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선수들. 그래. 고기설장 돼서. 괜찮네. 스토이크. 그러면 이제 축구 선수로. 축구 선수인데. 귀욕하고 들어오는 국가. 국가대표. 세계 축구 축제에 맞춰서. 대나라는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할 분들은요. 이거 근데 이거 방송이 되는 거야 이거. 자. 살얼음 내 쿨피스. 쿨피스 들리네. 쿨피스 막 냉커피처럼 뭔가. 유기농 베이비. 진짜. 유기농 베이비. 유기농 베이비. 유기농 무시하면 안 돼. 진짜로. 세븐틴 음악 방송에서 만나보고 힘내줘야겠어. 한 번 불러요 여기. 한 번 불러요 여기. 뭐야. 뭐야. 바로요? 바로? 바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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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 진짜. 세븐티아! 세븐티아! 유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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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멋지다! 잘생겼다! 세븐티아! 세븐틴! 무쇠하구나! 오늘은 밀당의 아이돌이죠 쿨비스와 유기동의 주인공 세븐틴의 도겸 호신공과 함께합니다! 세븐틴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방송 나간호 아시죠? 실검 장악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습하고 있을 때 아주나이스가 1위인 거예요 검사순이 노지에서 딱 봤는데 놀라운 토요일에서 방송이 돼가지고 아주나이스라는 곡이 화제가 됐다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별거 없는데 갑자기 실검이 오르면 약간 놀랐잖아요 우리 친한 연예인들 갑자기 실검이 오면 얘 또 뭐야! 이게 있잖아! 심장 벌렁벌렁거려 터졌다고 표현하잖아 터졌나? 이렇게 녹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원래는 아침엔 뭐 이게 아니라 모닝콜 이거였거든요 원래는? 그럼 어떻게 불러요? 아침엔 뭐 불러보여 모닝콜 모닝콜 쓰던 내가 이런 거였는데 전 버전이어가지고 이게 하다가 좀 심심하다 좀 채워가지고 아침엔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꾼 모닝콜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맞춰 그렇죠 쉬우니까 반박에 맞추지 사실 여기 못 나왔다 못 나왔으면 모닝콜 다 들려 근데 그때 유부로 저희가 프리템포라고 밀당 이거 계속 신경쓰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 아침에 뭐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요 사과하시면 됐죠 우리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호시가 자기 인생의 모토고 꾸미고 하는 정말 팬이 한 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누구지? 누구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샤인 선배님들 보면서 나 살짝 일어날 뻔했네 살짝 어릴 때부터 가면서 살짝 어릴 때부터 보니까 싹 웃고 계시더라고 아이 정말 샤인 키? 네네네 알고 있었어? 저는 알고 싶죠 좀 친해요 호시랑 밖에서도 보고 이랬는데 집에도 와요? 집에도 온 적도 있고 집에도 간대요 근데 진짜 어느 정도냐면 세븐틴 팬들이 세븐틴 사인회를 가는데 저희 야광봉을 사서 호시한테 선물을 해요 왜요? 아 팬분들 세븐틴 팬분들이? 세븐틴 팬분들이 너 샤인이 좋아하는 거 다 아니까 이거 이렇게 막 저희 굿즈 있잖아요 진짜 팬이니까 성덕이는 성덕 그리고 우리 호시가 키밤이 말고 또 다른 또 어떤 분의 큰 팬이라고 빅 팬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분 방송 나온 거 다 모니터하고 눈빛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분의 전체를 사랑한대요 어떤 분이죠? 저는 이제 또 한혜 형이에요 네 진짜로? 아이고 아이고 저번에 지상열 형님께서 나와서 넌 누구니? 이랬는데 저를 좋아하는 분이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저희는 근데 이게 둥글둥글하게 다 좋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키와 하네 아 아 이상형 월드컵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진만 보고 사진만 보고 지금 느낌은 전혀 달라요 네 맞아 호시는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세요 이게 잠깐만 이상한데 약간 좀 자 호시가 세계투어 끝내고 2시 비행기로 인천공항 도착해요 아우 피곤하다 피곤해 아우 피곤해 문자 하나를 딱 받았어 2시 도착하지? 공항 앞에 공항 앞에서 기다릴게 빨간 스포츠카 오 잠깐만 잠깐만 아니 친하면 그럴 수 있죠 아 형이 왜 데리러 갈 수 있지 그런가? 공항 앞에서 기다릴게 빨간 스포츠카 번호는 1, 9, 9, 9야 나이리나이리나이 자 3번 게이트 문이 쫙 빨간색 차가 딱 세워져 있어 드디어 왔구나 문을 딱 열고 딱 탔는데 핸들을 잡고 있어 누가 자 그러면서 꽃다발 하나를 쭉 줘 야 잠깐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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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핸들 잡고 뒤에서 꺼내서 주는 거 고생해서 호시야 딱 줬어 그 꽃다발이 딱 내려오면서 얼굴에 보이는데 기아 하래야 누구야? 기아 하래야 누구야? 기아 하래야 누구야? 기아 하래야 누구야? 기아 하래 기분은 좋네 자 여태는 호시의 속마음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간식 퀴즈는 바로 돌아온 너의 눈 그 입 돌아왔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왔어 왔어 다행이다 알아요 이거? 몰라요? 모른데요 몰라요? SNS에서 요즘 뭐 이거 난리인데 자 그러니까 눈하고 코 입만 따로 봤을 때 누구지 알아맞히는 거 아하 김동현 씨를 위해서 저희가 요번에 스포츠 선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면 돼요 좋습니다 예 첫 번째 눈 코 입 퍼즐 보여주세요 혜리 혜리 박혜진 아 아닙니다 뭐야 자 도겸 슈퍼주니어 은혁 은혁 약간 있다 느낌 아니에요 이 분은 뭐 배우도 하시면서 예능도 하시면서 예 해리 대단하죠 이광수 이광수 정답 뭐야 너무 어렵다 대단합니다 ев advocacy 오늘 어렵다 이건 웃지 않아 얘는 간식만 빨리 맞추는 1 2 3 4 5 5 8 9 11 엄청 많던데요? 엄청 많아요, 마음껏 먹어요. 마음껏 먹어요. 아차리 다 먹어보자. 마음껏 먹어요. 두 개면 됐다, 두 개면. 근데 너무 욕심내면 입천장 다 벗겨지고 자, 기본 두, 세 개씩이에요. 그렇지, 소스. 아이고, 완전 많네. 너 이거 입 못 넣으면 너 그냥 끝이야. 진짜 크다. 진짜 맛있죠? 쟤 또 저렇게 먹구려나? 꼭 먹은 거 같은 거 먹더라고. 속으로 입이 크네, 속으로 입이 크네, 어우야. 이제 맛이 느껴지지, 이제 조금. 맛있어? 천천히 느껴요. 아, 부러워. 안 뜨고. 너무 많이 넣어서 천천히. 제가 나보다 더 먹는데 쟤는 왜 저러는 거지?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자, 지금 혜리가 얘기하는 거 맞히시면 돼요. 정답!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이 소스가 맛있어요. 이 소스가 제일 맛있어요. 자, 다시 또. 달라요. 되게 매콤해요. 이 소스가 되게 매콤해요? 정답! 자, 이렇게 귀를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귀를 계속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돼.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아... 동현! 박찬호! 박찬호! 동현! 아닙니다, 동현! 김범수 선배님! 김범수, 가수요? 가수요. 전화! 아, 동현! 도겸, 도겸! 도겸, 도겸! 아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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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양세찬인 줄 알았어. 김범수 선배님, 에버 커버. 맞습니다. 맞죠? 정확히 알고 있네. 난 노디심실 줄 알았던 분이야. 같습니다. 알차게 싸네. 오, 쌈 싸라. 맛있어.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니, 왜 안 죽고 오네요? 아니, 왜 안 죽고 오네요? 천천히 느껴요, 괜찮아. 조급해하지 마, 이거. 아, 먹기 싫다. 이제 세 번째. 오픈! 나래! 윤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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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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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호시가 방주했어. 백종원! 백종원! 맞아. 정답! 아주! 나이스! 나이스! 오, 이쁘다. 오지, 오지. 맛있어요? 오지예요. 맛있어? 아, 맛있어. 네. 고맙습니다. 네? 뭐 해도 돼. 그냥 먹어도 돼. 네 번째 분. 고개합니다. 하나, 하나, 하나.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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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측, 좌측 다 맛을 느끼고 싶은 거야. 이게 앞니 맛이랑 어금니 맛이랑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 진짜로. 진짜 다 달라. 왼쪽 어금니, 오른쪽 어금니 다 달라. 왼쪽, 오른쪽. 맛있다, 맛있어. 국물시장 쇼가 들어간다. 자, 이제 문제 갑니다. 집중해서. 자, 자. 키! 키! 쓰리, 투, 나나. 실패! 동현! 동현! 저기, 나르샤. 나르샤? 아닙니다. 구세윤! 세윤! 김케이? 아닙니다. 키! 키! 빅토리아. 아니에요. 옆, 옆. 그렇죠. 이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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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자, 지금. 이야... 하늘의 마이크가 꺼졌어요? 아니요, 아니요. 하늘의 연결이 돼 있습니다. 트리, 투. 나나. 하늘의 마이크가 꺼졌어요? 자, 이번 문제는. 가사품 모델 같은데. 키는 맞춰야죠? 키는 맞춰야죠? 키는 맞춰야죠? SM. SM이다, SM이다. 키. 키. 태연. 야, 키는 맞춰줘야지. 아니에요. 걸그룹이겠지. 걸그룹. 걸그룹 중에. 걸그룹. 다솜? 아닌가? 키는 맞춰야죠, 다솜. 키. 보아. 그만해, 키야. 걸그룹. 아닙니다. 누구야. 나는 사나야, 이런 게 가사라고? 나는 사나야, 이런 게 가사라고요? 나는 사나야, 이런 게 가사라고요? 나는 사나야, 이런 게 가사라고요? 이 쭈이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지금 힘든 값이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죠? 어! 홍윤아. 홍윤아. 소연 씨, 홍윤아. 아닙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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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난. 난. 키, 키, 키. 옆. 키, 키. 시키,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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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에. 언제까지 날 괴롭힐 거야, 너네? 아, 너무 맛있겠다. 구경만 합시다. 몇 개 남은지 나도 궁금했어. 뒷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 뭐야? 아, 진짜 쭈이. 아, 난리났다. 야, 이게 웬일이야. 키가 남다니. 아, 진짜. 나 자전. 난 죽을 때까지 쭈이 팬이야. 자, 쭈이 덕분에 또 신도염 씨가 먹게 됐고요. 사실 이 그림은 매주 보는 그림이잖아요. 매주 보는 그림이에요. 너는 왜 여기. 너 왜 거기 있냐? 이거 막 학원 같은 거 없나, 좀 다니게. 아, 미치겠네 진짜. 아, 간식 학원? 어, 좀 다녀야지 안 되겠어요, 이거. 문제. 오픈! 이번엔 먹자. 이번엔 먹자. 어? 한해! 한해! 강다니에. 아닙니다. 육성재. 아니에요. 키. 오성호. 정답! 역시 키. 이번엔 스포츠 스타다, 이번엔. 뭐래? 스포츠 스타다, 이번엔. 스포츠 스타다. 오픈! 어, 잠깐만. 던리에? 한해! 한해! 유아이! 유아이!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유아이는 아니라고? 자, 지금 던리가 좀... 유아인이 아니면 혼란인데, 지금 이제? 어? 맞는데? 자, 다들 앞면이 있어요. 다들 만나봤어요. 제주도에도 있고, 막 어? 어? 제주도 뭐 있다고? 자, 제주도! 제주도! 다금바리! 그렇지, 맛있지! 다금바리. 다금바리. 다금바리까지 나왔습니다. 기자바리? 기자바리! 양세영! 양세영! 저랑! 아,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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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제 마지막 간식 양보할게요, 양보할게요 어? 양보할게요 어제 못 맞추는데 그럼 제가 먹을 걸로 아니, 그래도 이제 맞출 때가 아니, 그래도 하신대요, 하신대 룰은 직장하니까 양보할게 오빠가 이겨도 한 애가 먹는 걸로? 내가 이겨도? 다정식만 맞아가지고 맞추어서 양보하는 거야? 못 맞춰? 못 맞춰. 마지막 문제 드디어! 스포츠 선수가... 양보 안 되겠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양보 안 되겠다. 미안, 미안. 아니, 한해 할 수 있어. 해설위원과 심판의 싸움. 마지막 문제! 뿌려주세요! 아! 동현! 동현! 유현진! 유현진! 한해! 실패! 한해, 이봉주? 이봉주? 아닙니다. 뭐야, 이거예요? 형, 이거 어떻게 온갖이야? 이걸 어떻게... 동현! 동현! 심판의? 아닙니다. 지금 성대모사는 그렇게 해놓고선! 할 말이 없다, 이건 진짜. 한해! 한해! 아, 이수경! 정답! 아니, 이게 5대5 맞춰. 이숭협입니다. 이숭협이에요. 자, 맞췄습니다. 유현이 형. 유현이 형. 유현이 형 속에 못 먹네. 이야... 스포츠 스타. 정말 실망했어요, 정말. 스포츠 스타. 아니, 목소리 톤은 이숭협 선수 톤을 하는... 유현진! 어떻게 해요, 저희가? 지금은... 지금은 거의 증명사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뒷쪽은 다 알았죠, 거의. 바로 알았는데. 저는 사람 얼굴 잘 안 봐서... 아이고, 한해가 남은 거 싹 먹었네. 아이고, 예.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너무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